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목회자 이중직을 주제로 첫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예장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과 총신대학교, 기독신문사가 함께 마련했으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사장과 총신대 양현표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 등이 기조발제자로 참여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실천신학과 조직신학, 구약신학, 사회적 목회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자료와 의견을 나눴습니다.